자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캠핑 3월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와 유튜버 잘못 만나서 네 이거였던 짤빈입니다 우와 알맞히 멋지다 가져오셨습니다 짤빈 남순이 1, 2, 3, 2, 3, 2, 4 شاي 다 보이세요 자 여러분 짐이 정말 말도 안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드리는 상품도 많이 있고요 새로운 추억 쌓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이 늦었어요 근데 저는 전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네 와 꽉 찼어 꽉 찼어 완전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우리 캠핑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체 캠핑은 짱캠핑 오늘 단짱캠 오늘 3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평에 있는 사파로 캠핑장에 왔고요 고고고고 주문해ina이죠 모두 가평에 있는 날이에요 고고고고 ㅎㅎ 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네요 딱 2시간이 됐구요 지금 세팅은 다 맞췄습니다 여기랑 저쪽이랑 맞췄는데 아 큰일났네요 지금 요즘에 지내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플라이를 치려고 들었다가 지내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데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지내가 나오네 내일 백반을 사다가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내가 또 백반 지내도 백반 또 싫어한다고 하네요 뱀 지내 뭐 다 싫어하나 보네 아 큰일났네요 자 플라이까지 다 쳤습니다 플라이 치다가 진짜 지내가 나왔어요 지내가 미치는 줄 알았네 와 캠핑 3년 하면서 지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우 지내는 진짜 좀 그렇다 아 막 아 지내가 막 이쪽으로 텐트 쪽으로 걸어오는데 발로 이렇게 차도 계속 와 일단 지금 저 팀이랑 저랑 둘이 있는데 제가 아까 왔을 때는 이불도 안 켜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사장님 그냥 저 혼자 들어왔으면은 이것도 안 켜졌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켜졌으면은 저 혼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온는데 약간 좀 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무서웠어요 거의 노지 느낌으로 굉장히 무서울 뻔했는데 거기다 지내까지 나타났으면 환장하지 더이상 이제 힘들어도 못하겠고 내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세팅을 그냥 마무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지금 뭐 피곤함이 막 극에 달았고 배도 고프고 맥주 낳긴 일단 자 자 자 이미 아우 좋네 아우 좋네 어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세팅하고 이렇게 바로 또 잠에 들었고요 날씨는 잔뜩 흐렸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비가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요 내일은 비가 안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보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오시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서 단체로 놀고를 이제 저쪽에다 세팅할 거거든요 예 오시기 전에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고 계십니다 예 하하하하 아들이 잘 도와주네 아들이 잘 도와주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일단은 타프 다 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웨빙인데요 지난번에 팩 박다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샀는데 웨빙은 진짜 타프 웨빙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타프 치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텐션이 정말 잘 가해집니다 이거로 이거로 이렇게 땡겨 엄청 세게 땡기면 땡길수록 텐션이 점점 가해지는데 그냥 일반 줄을 사용하면 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잖아요 이렇게 땡기는 것보다는 확실히 위에서 잡아서 그리고 이게 면이 두껍다 보니까 탁 땡길 때 가해지는 힘이 다른 거 같아요 확실히 좋고 그리고 끈으로만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걸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딱 걸리는 때가 많은데 이거는 확실히 좀 잘 보이고 넓고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줄 정리할 때도 좋아요 이렇게 클립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예 줄 정리 딱 되잖아요 이쁘게 딱 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 불거나 이럴 때 푸사사사 소리도 안 나고 좋습니다 타프를 다 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게 바람이 부네요 지금 이쪽을 이제 대충 박아놨는데 왜 그러냐면 타프를 하나 더 연결을 할 거예요 이 가운데 폴을 같이 쓰고 쭉 연결해서 6m짜리 또 타프 하나 더 있어서 그거로 쭉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같이 여기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6m 가지고 계신 분이 천천히 오시네요 네번째 텐트 피칭합니다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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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외칩니다 짠짠 짠캠핑 짠캠핑이 대형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유튜버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구멍가게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찬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단체 캠핑하면서 참석해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막 대형 유튜버들 엄청 드리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서 오늘 웰컴키파트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짠캠핑 제가 입고 다녔던 그 티셔츠예요 로고가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요리 4종 세트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이쁘죠? 스타벅스 보냉백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옷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마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rillu 객김치 우리 김치 요새 넘partimento 객김치 와 야 객김치 형 장난아니다 친구 아름다 와 비 오는데 피치하고 계시고 아 죄송하네 아 유튜버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네 내가 아까 그랬거든 못 도와드린다고 나 힘들다고 텐트 4개 쳤다니까 지금 엄마 이거 해줘 그렇지 엄마 이거 해줘 했을 때 옛날에 많이 했지 대기집 먹어? 먹는데 어딜 거야? 한 번 먹었는지 물어봐 미안하지만 일로 와서 먹기 마법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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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감사합니다 우리 겨드랑이에 들어가고 있어 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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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리 선배님께 진짜 죄송합니다. 같이 고생하셔야죠. 고생 좀 해보셔야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탈텼어.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재밌어? 재밌어? 오늘 실제로 유튜브를 어떻게 찍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먼저 진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진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쁘다. 저는 몇 살이죠? 아이를 잊었다. 어, 잊었어. 캠핑은 이제 4년차 적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은 처음이에요.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83년생 41살입니다. 항상 빠는 제가 쌍둥이, 쌍둥이. 우와 개유다. 애국자다 애국자.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트라고 하고요. 친구들이 많네요 83년 생이고 저는 사실 낳편이 너무 좋아해서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저도 깊이 좋아할 수 있을까 해서 신청했듯 깊이 초대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캠핑 데리고 다녔거든요. 끌고 다녔는데 이번에 의욕적으로 자기가 당첨이 됐다고 가장 제가 끌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끌려와봐서 너무 좋고 들어가서 제가 그제서야 유튜브를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왜 찾아서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캠핑 싫어하는 아내와 캠핑 싫어하는 아내와 겨울 캠핑하기 때문에 보고 아 이랬구나 해서 저같게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단체 게임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1회 2회는 참석을 안 했는데 3일째는 제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쟤 나와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왔는데 킬링되고 너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93년생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박 3일 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호화국 시대를 보고 저는 아이온 아빠고요. 세 번째 참석하게 됐고 재밌게 노시고 다음 네 번째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허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공감 가는? 이렇게 너무 세팅되어 있고 너무 막 정적이고 파이팅하고 그런 거는 사실 이상이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마음으로 이렇게 캠핑에 대한 캠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있었고요. 같이 이렇게 메이프로 친구 사귀려고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타벅스 아니에요? 스타벅스에서 협찬을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걸이니까. 아 옷걸이. 아 이거 완전 필요했는데 아 최고다 최고. 아 짠 팀. 짠 팀. 짠 팀. 오 디자인 팀입니다. 짠 팀 팀. 아 사실 이거는 다행이지? 다시. 다시. 사실 이거는 어제 저희 1호가 여러분들한테 웰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쓸러워서 안 하고. 카메라 비키세요. 카메라 비키세요. 수석아 죄송합니다. 아니 독했다.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email을 받아보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분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여수. 여수하면 뭐해요? 닭김치. 닭김치를 주셨어요. 닭네 멋있다. 춥파이브 춥파이브 춥파이브. 좋아요. 아직 웰컴 기포트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닭게핑 밀키트 있잖아요. 닭게핑 밀키트를 또 보내주셔서 그중에서 장탈국수랑 무대찌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맛나라라는 업체에요. 밀키트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제가 장탈국수를 하도 먹어야 되니까 장탈국수를 개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장탈국수를 이렇게. 두 번째는 부대찌개입니다. 이게 짱킴핑 부대찌개이기도 하지만 이 참맛나라에서 처음으로 본인 브랜드로 나온 그런 거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진짜 맛있 찾았어요. aken tiene месте. 굉장히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되게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 짜잔. 짱킴 안녕하십시오. 아아아아아아악입니다. 와우! 하나 아빠 데려.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우, 멋지다. 사장님인가요? 맞는 거예요. 진짜 그 제가 영상을 많이 보지만 영상에서 단체 캠핑하는데 비 오는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유튜버가 맨날 캠핑만 가면 비가 오니까 단체 캠핑에도 비가 와요. 정말 뭐 선배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소개 다 했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 하면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운치 있네. 일회용 숯불 이거 좋네. 간편하게 쓰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짠짠! 장혜빈! 괜찮아요? 근데 막 코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빅캠퍼 노을 아빠가 뭘 한 번 해보겠다고 지금. 초보티 팍팍 내면서 지금. 일회용 숯 만드는 이거를 가져왔으면 되는구나. 액체 착화제. 액체 착화제인데 액체만 아니고 제일 착화제인데 저렇게 타고 이 상태로 해? 그 위치면 이거 이거 이거. 예 그거 다 타버려. 술 넣어둡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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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렇게 되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 들어있나요? 술도 가서. 뭐 들어있나요? 이거 진 가져왔고. 진. 파이오도 있고. 잭다니엘. 잭다니엘인데 이게 요즘 되게 핫한. 액체한테 핫한. 아 그래? 그 한정판 애플. 신났어. 갑자기 신났어. 아 여기서 애플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 여기 고기 넣을 데가 없다길래. 고기 넣어 그랬더니. 안돼요 여기 술 들어있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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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술은 시원하게 먹어야 된다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 술독인데. 술독. 네 이 안에. 이거 빠질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안에. 오우. 주종은 뭔가요? 주종은 지금 소주입니다. 소주. 몇 병 들어가 있어요? 페트 2병 들어가 있어요. 페트 2병? 네. 페트니까 1리터네. 500짜리니까. 그리고 여기로 끓이는 거죠? 그렇죠. 오우. 오우. 여자들의 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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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존심! 아 자존심! 막걸리는 전주껄 먹어야죠 전주는 진한 장수 남원 얼마나 좋은 막걸리가 많은데 제가 갖고 온 진한 마이산 막걸리 소스도 제가 만들긴 했는데 맛은 장담못해 아 진짜요? 세케만 아니지 그냥 다섯켠 잘 깨야 돼 음 맛있다 자 여러분 여수에서 오신 분이 계도 막걸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안돼 안돼 계도 안돼 제가 그 많은 막걸리를 먹었지만 이 탑3에 들어가는 계도 막걸리 아 이거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갓김치 먹어야지 갓김치 혹시 돼지기름 있으신 분 돼지기름 돼지기름에다가 갓김치 딱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짠짠짠김치! 아 반갑습니다 짠짠짠김치! 멋진 텐트 많이 쳐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아 예컨어 이게 뭐인거에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은 파파야 시럽 시럽? 시럽들인거에요? 요거는 메론 시럽 요거는 파인애플 요거는 더치커피 커피 더치커피 뭐라 뭘로 하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주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티고 아우 연태 연태향 아우 연태향 아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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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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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만 타푸가 무너졌습니다 이야 폐기맛 빠지네 비가 와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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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거 하려고 오신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한 번 외치려고 다른 거 없지? 이거 한 번 외치려고 크게 외치면 크게 한 번 여기 아무도 방해 된 사람 없어 자 우리께 한 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짠짠짠기 이거 하러 왔죠 뭐 이거 하러 왔지 뭐 나 보러 왔겠어 그냥 한 번 외치러 온 거지 뭐 그죠? 짠짠짠기 짠짠캠픽 자 삼촌이로 하는 거야 시작 짠짠짠캠프 오 세상에서 꿈나무야 우린 꼭 쳐다라 외쳐볼게요 시작 짠짠캠픽 오우 기대하게 오지 말아요 수비님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건 좋은데 옆에서 그런 거 맞지 않나요? 수비가 전주인 줄 알아서 지금 아무리 같이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잘자 아인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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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안은 끼가 좋네 이 집안은 카메라 보는 거 봐 쭈 빼기 전주에서는 보통 아침에 이렇게 먹나요? 아니죠 맥주 한잔 맥주 한잔 아침엔 맥주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는지 확실히 잡기 술 먹다가 저는 이제 졸았어요 오늘 예보를 보니까 오늘도 오후 7시 잠깐 비가 안 온다 하는 표시만 있고 하루 종일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옵니다 비가 안 오는 이거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을 먹고 해장을 하고 여기 짱김핑 투머치엔 부대찌개로 오늘 아침 해장하면서 아침경 먹고 그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인가 지금 일단 아침이에요 자 아침은 맥주지 짱짱 짱김핑 아 아침에 맥주지 오 엄청 시원 좋다겠다 엄청 시원 자 라면 하나씩 넣어야겠다 야 이거 라면 넘치겠다 두 개 다르면 햄 진짜 맞아 팝국 있나요? 팝국 팝국이다 하하 팝국 남았는데 찍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우정 우동 우동나맨 다 넣고 끓이는 부대찌개 느낌 아냐 부대찌개 아니야 김치, 우동, 어묵나베 파를 그냥 요리에 탈미하고 계시는 우리 민혁이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찍으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아직 안 돼요? 소중한 정보를 구출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본인만의 특급 레시피로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일단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메뉴는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았기만 해봐라 여기도 특급 레시피가 있나요? 아니면 메뉴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메뉴요? 일요일은 뭘까요? 짜자자자자자 짠 캠핑 아 냄새 좋네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메뉴는 뭡니까 출품작이 장어구이 알려드립니다 장어구이 한대 장어구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품작 한번 엿보러 왔습니다 토스트 토스트 샌드위치 단호박 에그 슬로우 단호박 에그 슬로우? 슬롯 슬롯 그런 걸 많이 못 먹어 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심플한 거 그런 거 많이 못 먹어 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윤이네 오늘 출품작이 어떻게 됩니까?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엄청 매울 거예요 엄청 매워요? 땡초고춧가루 넌 일단 애들은 못 먹는 거잖아요 탈락 탈락 기대하겠습니다 출품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육회 우리는 영원한 육회 언제나 육회 육회 참깨 통케 육회 비법 소스 일단은 육회 소스 이거 하나면 끝난 거 같아 육회는 진짜 맛있어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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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이제 막 재료가 투하되고 있습니다 어우 어우 냄새가 서얼설 납니다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야 되나 이제 이쯤 되면 찜닭 아하하하 찜닭 찜닭입니다 찜닭 찜닭 하시는 쌍삭바님 깨김치와 간짜장 스타일의 짜파게티 아 간짜장 스타일이에요? 간짜장 스타일? 우동도 넣어주는구나 네 좋아서 자 클로저님이 오셔가지고 웰컴 기프트 웰컴 기프트입니다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강우에요 강우에요 아니지 아니요 요금 뭔가요? Survey 문어 목살 есте frequ CSV 어때 맛있어? 시상 아니 애기ֽ tie 노오리 뭐 안와 노오리 하고 나와서 먹어야지 ¾ 유리랑 partisan 나가사 지금부터 노오리 경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이거 일단 전달해주셔야 돼 전달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음 여수에서 오신 주파이분이께 오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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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ich já dwa 너무 Weback are u 12 우는 거 아냐고 저희가 nikita 아 walk 놀아 напр 남편이 그때 쟤 하는 게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저에게 캠핑은 하루 자는데 2, 3만 원이고 가성비 짝이라고 했는데 사기찬네. 아니 텐트는 왜 이리 비싸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캠핑 짜자는 캠핑장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은 엄마 아빠 없이 놀기 어려운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은 조금 더 없기도 한 게 사실이었어요. 어느새 남편은 캠핑 동호회 같은 곳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끝나면 망치질을 하고 싶어하고 불몽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 캠핑이 막 좋진 않아요. 근데 막 좋아하고 싶어요. 그런 와중에 짝캠핑 영상들을 보면 캠핑의 즐거움이 이런 게 아닐까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 캠핑 영상들 제일 좋아하는데 캠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이 느껴져서 위로도 되고 응원도 합니다. 제가 짝캠핑 시청해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웃는데 바로 열고 아마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희도 함께 캠핑할 기회가 좋아진다면 이번 캠핑을 통해서 저도 캠핑하는 즐거움을 꼭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미드캠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달짝 깊고 걱정되기에 캠핑도 좋아하지만 제 눈치 보느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좋아하지 안 좋아하네. 좋아요 캠핑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냠성 위험할 것 같은데 핸드그링 그리시네 애들이 내신 위험할 것 같은데 하하하핳 자 모이세요 지금부터 함로떼 슈팅게임을 하겠습니다. 함로떼 슈팅게임 무엇이냐 저 끝에서 여기가 한 7, 8m 정도 돼요 7, 8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0ml짜리 물병을 던져서 화로떼를 화로떼를 시키는 분 그분께 화로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넘어, 넘어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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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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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and 어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we peace 어우아 소쿠레이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심플합니다.모양은 뒤에 이렇게 거는것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가게 해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게 흔들거리지 않고 이렇게 세워집니다 놓고 사용이 가능하고 각도를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네요 세워서 전원은 이거를 누르면 조절이 됩니다 리모컨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리모컨이 자석인데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고 라이트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풍량 조절하는 거 라이트 조절하는 거 그리고 시간 타이머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 3시간, 6시간 크루젠에서 5개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저희가 하나 리뷰하고 써야 될 것 같고 4개는 선배님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놀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나게 아빠한테 주시고 넣어주세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공합니다 하하하하 자 상품 소개 갑니다 상품 자 프로젠 서큘레이터입니다 서큘레이터 자 갑니다 가위라이 프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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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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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사합니다 천장에 걸 수도 있고 흘러지 않고 거치가 돼서 이렇게만 자 프루젠이었습니다 프루젠 자 합시다 1, 2, 3, 4, 5, 다운 넘어갑니다 1, 2, 3, 4, 5, 다운 넘어갑니다 1, 2, 3, 4, 5, 다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1, 2, 3, 4, 5, 다운 1, 2, 3, 4, 5, 다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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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도 밟으면 꼭 좀 들어 3, 4, 1, 2, 3, 4, 5, 다운 3, 4, 1, 2, 3, 4, 5, 다운 1, 2, 3, 6, 6, 6, 7, 8, 9, 9, 10 1, 2, 3, 4, 5, 다운 ining 넘어갑니다 현재 특별hor скорее 슬 상태 눈이 안 보여서 안되겠는데? 다 안꺼어봐 소위 코 왜 안가고 주문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보고! 2 3 3 4 다음! 1... 뭐야!?ㅋㅋㅋ 2 3 4 4 다음! 다음 넘어갑니다! 1 2 3 4 옥과! 오와... 야.. 세스가 좋네! 다 같이 보라고요? 하나 둘 셋! 父 Islam 이게 똑같은데 딱 cause 못申혀 이거 힘들다 이건 힘들어 왜 어려워 이걸 못맞춰 다른 데로 가보자 잘 맞힌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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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아 아아 진짜 힘들어 하나 둘 셋 아아 무섭네 상대구 와아아아아아 빙고? 빙고 게임 갑니다 빙고 자 해군의 7번 14번 14번 빙고 빙고 치세요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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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굉장히 어렵게 모신 대한민국 체육회 사회자 우리 캡닉바바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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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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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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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퀴! 감사합니다 다시 했네 Christmas 지금에 저희 새로 오픈하는 영상 같이 보려고 지금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초 후에 저희 영상이 최초 공개됩니다. 웰컴 투 짱캠 극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들 그 지금 이틀째 이제 마지막 밤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캡핑을 이제 뭐 한 3년 가까이 다니면서 우중 캡핑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 막 때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쭉 2박 3일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일단은 지금 예보로는 6시? 새벽 6시까지 비 오고 7시부터는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보를 제발 믿어보기를 바라요. 야 근데 2박 3일 동안 비 오는 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일단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는 안심이 없애 dancers 독대꾸만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용이 아니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게 짱캠핑인가요? 독대꾸만 이러고 isolating 아, 아니. 아니. 짠빡. 짠빡. 사회 때 만나요. 사회 때 만나요. 살게요. 졸려요. 비가 안 나요. 비는 끄쳤다. 비는 끄쳤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침부터 모닝커피 챙겨주시는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물 많이 불었다. 진짜 많이 불었네. 아, 여기서 애들 놀고 그랬어야 되는데 와, 진짜 많이 불었다. 지난 영상이랑 완전 다르네. 예. 거의 바닷가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지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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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